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택시 언제 와? 안 와 택시 언제 와 우리가 가는 게 빠르겠다 인정? 벌써 반은 갔으면 그냥 갔으면 그니까 내가 봤을 때 반은 가서 택시 탔어 아니 근데 이 길 봐봐 그러니까 갈 수 있어 너? 못 가 못 가 좋아? 나도 안 자보다 그 그림을 그려보여고요 물고기 두 마리가 생겼습니다 물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고기예요 왜 너 하고 싶어? 해! 아 근데 손 더러워졌어 안 더러워졌어 그래? 그치? 향이 너무 좋다 아 이런 걸로 하는 거구나 이거 원래 막 이렇게 맞아 맞아 거기 나오고 있는 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슉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슈 슈 슈 슈 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슈 슈 슈 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안 되는 거 알아? 똑같아요. 오! 대박 잘 그리네. 왜? 느낌이 있어? 느낌이 있어, 좀? 어. 우와, 이거 재밌다. 신기하다. 그거 나무야? 어. 아니야? 아, 나무 맞아. 다시? 뭐지? 선생님이 그렇게 악마니까. 제일 잘해? 어, 맛있어. 야, 저 배가 안 되지? 너무 좁으니까. 가다. 너 어딨어? 다 보이거든. 다 보이.. 어딨어? 어딨어? 어디? 거기가 어딘데? 야, 완전 어지러워. 나 거기 있는 거 다 보이거든. 여기로 다 보이거든. 어디로 가는데? 여기 무서워. 야, 너 이거보다 키 작아. 나? 응. 거울보다. 거울보다 키 작다고? 너는? 빨리 와, 써봐. 난 당연히 크지. 어, 크네? 왜 크지? 야, 너랑 키 별로 안 차이나는데? 일로 와봐. 여기 써봐, 내가. 너는 다 보인다, 안 보이잖아. 너 다 보이는데, 난? 난 네가 다 보이는데. 난 너 다 보여. 난 너 다 보여. 보여줘? 네가 들어서 봐봐. 난 너 다 보인다. 너도 다 보이잖아. 아니, 걔 위에서 보면 안 보여. 내 눈높이에서. 봐봐. 그러네. 그렇지? 너가 작으니까. 내 눈높이에서 보니까. 아, 내 눈높이에서 보니까. 아, 그런 거 같구나. 내 눈높이에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구나. 아.. 나 키 크지? 아, 진짜 웃기다. 어디야? 어디야? 어떻게 난 거야? 바이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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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 60m부터 가보자. 이게 60m라는 거야? 어. 이쪽이잖아. 이게 60m. 60m가 이렇게 짧지 않아? 20m도 안 돼. 아니, 60m 가면 이때잖아. 가봐, 일단. 아, 이거 아니야? 아, 나 사진 찍고 싶다. 여기 진짜 대박 예쁘다. 알았어, 빨리 꺼내자. 아니, 어디 들어가서 앉아서 꺼낼래. 아, 그냥 서서 꺼내요. 저리도 못해. 왜? 어디 들어가서 앉아서 꺼낼래.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. 나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할래? 말도 더럽게 안 듣는다. 뭐 그런 식으로.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고. 내가 다 시켰어. 아. 근데 너무 느리다, 반응이. 근데 뭐 어쩔 수 없지. 근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아? 나 여기 돌 있는 데서도 사진 찍고 싶어. 찍. 왜 네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니까 좋아? 섹시 불러, 이제? 아, 아쉽다. 가려고 하니까 또. 그렇지 않아? 아쉽게. 못 맞추긴 아쉬운데? 누가 맞추잖아. 아, 그냥 그림자만 봐도 우리야? 우리 이 신발부터 많이 덜어야겠다. 저녁할 때가 다 됐구만. 고맙다. 버스 벌써, 아니 버스래. 버스 왔어. 택시 벌써 왔어? 응. 어째야. 안 아쉬운 거야. 아쉬운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